자! 부산에서 선물이 왔어! 애지중지! 먹을까? 캥거루 꼬리야! 아빠, 나 이거 한 번도 안 먹었어, 나도! 너 나 먹어볼래? 캥거루 꼬리야! 이거 리얼이야? 양! 양! 돼지! 오리! 소! 캥거루 꼬리 한 번 먹어보자! 얘 흰 눈동! 흰 눈동! 흰 눈동! 민혈 먹으면 안 되지! 아빠도 묻어줄게! 자! 애지도 맛 좀 봐봐! 애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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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애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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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